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리샤, 세미, 앤, 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챕터 2 조동사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 조동사 몇 가지를 함께 공부했었어요 먼저 유니 1에서는 할 수 있다, can을 공부했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must have to, 해야만 해 라는 뜻의 조동사를 함께 공부했죠 자, 오늘 세 번째 조동사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may, should 새로운 조동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뭐라고요? may, should 자, 먼저 선생님이랑 may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may는요, 우리가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무어묻 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 너 나가도 돼 아니면 똑똑똑 들어와도 돼 자, 이런 식으로 무어묻 해도 돼 라고 허락해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낫을 붙이면 안 하는 게 좋아 하면 안 돼 may, not 동사 원형을 쓰면 부정문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문장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요 자, 무어묻입니다, 무어묻합니다 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긍정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may를 사용한 긍정문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may는요 무어묻 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해주는 문장이 된다고 했죠 자, you may come in come in come in 하면은 우리 보통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들어가도 돼요? 음, 들어와도 돼 you may come in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they may live now 그들은 지금 떠나도 돼 음, 그들은 지금 가봐도 좋아 떠나도 돼 라고 허락을 해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a dot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긍정문 아니고 부정문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문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에요 자, may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조동사는 항상 우리가 조동사 can을 쓰든 아니면 must를 쓰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may를 쓰든 그 다음에는 항상 동사의 원래 모양을 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she may not sit here she may not sit here 그녀는 이곳에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기 wet paint 라고 써 있어요 페인트를 이제 막 칠해가지고 다 젖어 있는 거야 으, 어떡해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may not 하면 뭐 뭐 하지 않는 게 좋아 뭐 뭐 하면 안 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보면요 they may not play soccer here 그들은 이곳에서 축구를 하면 안 돼 축구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must 공부할 때도 must not 이라고 하면 안 돼 라는 표현이었잖아요 자, 근데 그거 그렇게 막 정말 금지하는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하지 않는 게 좋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may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장 뭐 뭐 해도 되나요? 자, 허락을 구하는 문장 함께 만나볼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이랑 어떻게 만드는지 규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may가 해도 좋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주어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공 자리에다가 I를 넣으면 may I 하면은 나 혹은 저 이거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뭐 뭐 해도 될까요? 하는 표현이 되고요 대답을 할 때도 역시 may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에도 may를 넣어가지고 yes 또는 no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면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자, 응! 그래! 어! 너 해도 돼! 그럼! 이라고 할 때는 yes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응! 너 그래도 돼! 라는 뜻에서 you를 넣고 자, may로 질문했잖아요 자, 대답도 may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어, 안 되는데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no를 쓰고 you may not 뭐라고요? no, you may not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뭐 해도 되나요? 네, I 하고 물음표 꽝 찍어주고요 대답은 yes 또는 no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may와 shoot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두 번째 조동사 shoot 함께 만나볼 거예요 자, shoot은요 뭐 뭐 하는 게 좋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shoot을 쓰고 동사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모양을 쓰게 되면은 뭐 뭐 하는 게 좋아 뭐 뭐 해야 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뒤에다가 만약에 not을 붙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not을 붙이게 되면은 should not 이거 하지 않는 게 좋아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문장으로 보면요 먼저 여기 보면은 go to bed early 라는 표현이 있어요 go to bed early 자, early는 일찍이죠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shoot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해 뭐 뭐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not을 붙이면 우리가 부정문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early였는데 밑에 있는 단어는 late 있죠 자, 늦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early 일찍, late 늦게 자, 여기에 not을 붙였더니 해서는 안 돼 뭐 뭐 하면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you should not go to bed late 너는 늦게 잠자리에 들면 안 돼 자, 이렇게 마지막 부정문 문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봐요 다음zetre 1 감사합니다.